여기 혼자 사는 사람들의 집집마다 마시지도 못할 머리 가득 쌓여있어 현관 앞에 냉장고 옆이나 베란다 또 거실은 구석에 어김없이 우리 2리터짜리 12병 한 방울도 주지 않는 어떤 거 통통한 목숨이 없는 너는 없네 여전히 못해하는 무언가를 위해 우린 너를 다 보게를 들어 삼킬 수도 맺을 수도 없는 쓴맛에 우리 강아지랑 어머니만 남은 집 동생한 방콕에 아빠는 병원에 나는 여기 집인 것 같기도 하고 뭐 아닌 꽃돌 같은 곳에도 하루하루 목마른에 익숙해져가 한 방울도 주지 않는 어떤 거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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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먼저나 보고 싶은 누군가를 위해 나는 오늘도 맥주를 따라해 내일부터 진짜 운동해야 되는데 내일부터 이후란은 한 방안도 졸지 않는 어떤걸 여전히 오늘 하루는 뭐 날 위해 여전히 오늘 하루도 고배를 들여 참길 수도 뱉힐 수도 없는 여전히 오늘 하루도 고배를 들여 참길 수도 뱉힐 수도 없는 생활 수 없는 24분의 소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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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